무슬림은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 정식이기도 합니다. 또 그 3단체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불교 같은 데는 108배 전하게 하고 이렇게 하죠. 그 3단체는 회관에 모여요. 저는 이런 걸 다 우습게 봅니다. 렘넌트는 그게 아닙니다. 24입니다. 렘넌트는 어디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언약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렘넌트는 어떤 상황 만나도 괜찮습니다. 24입니다. 큰 위기가 왔다. 사람 볼 때 그렇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또 우리는 많은 문제가 생기면 또 어려움 당하고 그렇게 하죠. 렘넌트는 어디에 있어도 24입니다. 24하고 있으면 응답이 옵니다. 이게 25입니다. 예수님이 설명한 하나님 나라 보자의 비밀이 25입니다. 렘넌트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작품이 나와요. 그게 영원입니다. 렘넌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하기 위해서도 해야 될 게 있어요. 렘넌트는 수밋이 될 게 분명하니까 수밋 타임을 가져야 돼요. 하루에 5분도 괜찮아요. 특징이 렘넌트 때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조금 가진 게 나중에 큰 응답으로 와요. 그런데 어른들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해도 잘 안되는데 렘넌트는 지금 각인된 건 무조건 어른되어 쓴가봐요. 그래서 조금만 수밋 타임 가져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세계보금을 할 사람이 맞기 때문에 조금 수밋 자세를 갖추면 되죠.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먹는 것밖에 몰랐어요. 요셉의 형들은 먹는 것밖에 몰랐어요.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이 자세가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울 왕하고 다윗 왕하고 달라요. 그렇죠? 사울 왕은 수밋이 됐습니다만은 수밋 자세가 안 되어 있었어요. 평생을 죽도록 고생하는 것이죠. 결국 귀신들려 가지고 자살했잖아요. 다윗은 수밋 자세가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곤란하고 싸우겠다는 것, 형들이 왜 어릴 때부터, 옛날부터 교만해서 한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랬습니다. 그래서 다룹니다. 꼭 기억하고 그러면서 이제 수밋이 될 거 확실하니까 수밋이 걸어 준비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렘넘트들이 요거 가지고 있다가 제일 큰 응답이 뭔지 압니까? 지금 뭐가 오는 게 아니라 렘넘트는 안 와요. 렘넘트는 조금 이따가 온다니 근데 제일 큰 응답이 뭡니까?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제일 큰 응답이요. 그래서 렘넘트가 지금 응답한다? 아직 아닙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때니까 수밋, 타임, 자세, 그릇만 갖추고 있으면 어느 날 이 응답이 또 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끝난 겁니다. 요하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게 없다. 바울도 무시로 기도하고 조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알 거 아닙니까? 저는 기도 안 하는 게 더 힘들어요. 저는 기도 안 하면 못 살 것 같아요. 요새 뭐 전동운동 하는데 역사에 나니깐요. 장기보다 지금까지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게 훨씬 편해요. 기도하면 늘 이렇게 힘을 얻고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가 되어지는 이십사오면 렘넘트는 무조건 이거됩니다. 여러분도 25세까지만 뇌가 성장하다 그 다음에 깨집니다. 무조건 여러분 폐도 급격하게 줄어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육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호흡을 계속 하세요. 저런 거 안 하면 이상합니다. 예수입니다. 꼭 렘넘트는 어디서도 괜찮다. 무슨 일을 만나도 괜찮다. 그게 이십사요. 그럼 어제 절에 가서 뭐 한다? 그거는 이미 늦었어요. 이십사. 그렇죠. 아, 무슬에 보면 길 가다가 엎드려 가지고 오는데 다 웃기는 겁니다. 이십사. 아시겠지요? 저 때 뭐 회관이 뭐 회당에 뭐 보여 가지고 뭐 불교해서 뭐 한다? 그거 다 웃기는 겁니다. 알아들어야 돼요. 렘넘트는 이십사. 어디서도 괜찮다. 자, 이렇게 하려면 이번 달에 포럼 해야 될 메시지인데 여러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좀 상방을 먼저 하겠소, 삼가. 여러분을 순서대로 하면 되는데 제가 여러분을 이해 시키려고, 삼가가 뭡니까? 집중입니다. 렘넘트가 이거 해주면 돼요. 여러분 공부도 실력이 확 올라가는 게 집중될 때 올라가거든요. 이건 우리 이제 매일이죠. 집중. 그냥 이십사 집중이란 말이요. 이십사 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아침 시간. 렘넘트는 아침 루틴을 바로 가져야 됩니다. 아침에는 완전히 뇌를 살리는 시간. 깊은 호흡하면서 기도하세요. 뇌를 살리게. 무엇을 기도합니까? 이거 하면 돼요. 아침에는 나의 영을 살리는 시간. 아침에 살리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나의 몸을 살리는 시간. 렘넘트 때는 한 5번만 해도 돼요. 저는 눈 뜨자마자 시작해서 얘기 올 때까지 합니다. 천천히 호흡하면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하란 말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도 준비하고 가다가 어제 거의 하나도 못 잤어요. 차에 가다가 졸면 되니까 뭐 괜찮고요. 그런데 이것은 개소합니다. 이렇게 된 제가 몇십 년 됐어요. 괜찮습니다. 잠이 안 와요. 자지 마세요. 그 걱정하면요. 더 영주문 좋아요. 잠이 안 와서 약 먹고 뭐. 걱정하지 마세요. 몸은요. 잠을 안 자면 졸리게 돼있으니까 졸리는 것도 잠이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들이 들을 때 이상할지 몰라도 하세요. 집중기도.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을 할 때 굉장한 능력이십니다. 그럼에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유명한 셰익스피어라든지 헤밍웨이라든지 에디슨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사람, 큰 일이었던 사람들이 전부 낚시를 했어요. 그 이유는 집중하니까 내가 살아납니다. 여기다 기도까지 했다.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요. 계속해서 작시곡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닷가에서 합니다. 한 곡도 빠짐없이 바닷가에서 하죠. 그리고 일부러 우리 비슷한 시간 만들어서 바다가 가서 낚시하는데요. 그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머리에 계속 계속 정리가 되죠. 그럼 또 한 3일 동안 계속 기도하면 정리가 되죠. 이제 됐다 할 때는 바로 씁니다. 기도를 계속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 시간을 짧게만 가져도 돼요. 꼭 하라니깐요. 집중. 그래서 기록에 보니까 미국의 대학에서는 약간의 마약 환자들 치료를 좀 낚시 같은 거 하고래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기도 세 가지가 살아난다니까요. 그 이유 붙이지 말고 나이 든 사람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냥 확 확 줄고 있습니다. 내년역도 확 확 떨어지고 있습니다. 확 줄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제가 증인 아닙니까? 낮 시간에 기도입니다. 낮 시간에는 뭘 살리냐? 세 가지 살립니다. 사람 살리는 기도 여러분이 일, 여러분 말하면 업이죠? 업을 살리는 기도 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24가 되어버려요. 밤 시간입니다. 밤 시간에는 뭡니까? 답을 찾는 기도입니다. 답 찾아야 돼요. 답을 찾고 자야 돼요. 답을 찾고 자야 돼요. 그리고 치유되는 기도입니다. 밤에는요. 밤에는요. 낮, 아침도 마찬가지지만 밤에는 특히 치유하고 힘을 얻는 기도. 말하자면 깊은 기도입니다. 깊은 호흡과 깊은 기도입니다. 깊은 호흡과 깊은 기도입니다. 이 때문에요. 자, 이러면은 먼저 갖출 게 나옵니다. 자, 놓치면 안 되고 꼭 보셔야 돼요. 이러만 기도했는데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 오직.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고 압니다. 유일성. 다 보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말리겠습니까? 누가 막겠습니까? 기도에서 하나님이 주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경쟁 안 해도 됩니다. 그 경쟁이랑은 비슷한 사람이 경쟁하는 거지. 무슨 경쟁을 합니까? 우리는 올림픽에 나간 게 아니에요. 올림픽에 나가면 경쟁을 해야지. 그런데 요셉이 누가 경쟁합니까? 경쟁이 될 수가 없어요. 랩 런트가 이 축복을 받아 부리면 여러분은 싸움을 안 해도 돼요. 내가 실력이 없으면 싸워야 돼. 싸울 필요 없어요. 오직. 이 답은 어떤 면에서 성경을 따지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직이죠. 물론 성령은 다 오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유일성이라고 하는 거죠.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재창조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일관데, 포럼을 많이 해보세요. 이런 포럼은 처음이나 하면 좀 스먹스먹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추일 날에서 일 년 동안만, 일 년 해봤자 아마 오십 년 대 포럼을 하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이게 랩 런트가 먼저 갖출 응답입니다. 그래서 일곱 명이 다 요셉부터 이겼다고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자,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이제 중요한 달란트 찾기가 나옵니다. 이게 나오지요. 참고에 될 그런 몇 가지는 달란트가 상황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게 준 달란트인데 상황 따라 조금 나이 들면 조금 달라져요. 그러나 분명한 거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서 청소했잖아요. 그거는 요셉의 달란트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요셉의 달란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요셉의 달란트가 아니라니깐요. 요셉의 달란트는 거기서 역사에 나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게 주어진 달란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에게 미래 선택을 잘못하면 어디까지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게 되죠. 그리고 이 달란트 찾기 위해서 검토일시 때 뭐 하면 되겠냐는 거죠. 네. 빨리 필독서를 정해가지고요. 책 많이 읽을 시간이 없어요. 필독서를 정해가지고 포럼해야 됩니다. 책을 얼마만큼 읽었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나이가 다 들은데도 철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고 책 안 읽은 사람이에요. 늙어 부리면 완전히 늙은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꼰대 소리하고 이러지요. 기도 안 하는 사람과 책 안 읽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답은 말섬에서 내야 돼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는 빨리 나누어서 위인들을 공부해야 돼요. 이 위인들이 세상을 이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라는 자꾸 어지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익을 그리스도란 단어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자, 어디든지 가면은 문화를 빨리 파악해야 돼요. 문화를 파악하려고 하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절기잖아요. 우리는 새해 절기입니다.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기 문화가 되니까요. 자, 내원적이 중요합니다. 내일부터 렘넌트들은 주일날 제일 많이 기도하세요. 주일날 예배때 받은 은약이 한 주간 동안 기도 속에 들어가지면 너무 좋습니다. 내일 목사님 설교가 매주하기 때문에 외울 수 없어요. 그렇죠. 해는 사람도 못 외우는데 어떻게 외웁니까? 맨북을 듣고 다닙니까? 물론 들고 다니실 수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주일날 각인시켜버려. 그를 이제 버려도 돼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몇일을 각인시키노? 해 보세요. 그러면 세 가지 따라옵니다. 뭡니까? 오직. 이걸 보고 탈란트라고 합니다. 유일성 따라와요. 이걸 보고 전문성이라고 합니다. 제 장조 따라와요. 이걸 보고 세계화 내지 현장성이라고 합니다. 이래 세계화가 되요. 이래 세계화가 되요. 여러분이 받을 축복입니다.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3응답이 오는 겁니다. 자, 가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물론 가서 응답 못 받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가서 응답받는 건 다행이죠. 그러나 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렘넨트는 이미 가지고 갑니다. 문제가 있는 곳으로. 문제는 어디 있는지 다 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 속으로. 위기를 합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로 갑니다. 문제 있는 곳에 가서는 답을 찾으면 여러분의 리더가 돼요. 더 중요한 것은 갈등에서는 빨리 갱신해 버리면요. 렘넨트는 무조건 리더가 돼요. 위기 왔을 때 기회로 만들어 버리면 여러분은 무조건 지도자가 돼요. 아시겠죠?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하세요. 서미타임 사용을 조금 지금도 가지세요. 지금은 매일 못해도 조금 했는데도 역사를 놔요. 이게 렘넨트의 특징입니다. 여기 지금 유치원생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 유아들은 하나도 없죠. 여기 유아들은 하나도 없죠. 유아들은 안처럼 오면 계속 움직입니다. 그런데 유아들은 막 돌아다닙니다. 막 움직이면서 팍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조금 늙었기 때문에 이래야 들어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렘넨트 들은 것은 계속 가면선 양당옵니다. 지금 렘넨트가 이걸 각인시켜야지 안 시키면 다른 것이 들어가요. 다른 것이 들어가서 안 되는 줄 모르고 저 나중에 나이 들면 공부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안 돼. 어떤 사람은 인류로 공부 잘했는데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안 돼. 왜냐? 하나님 것이 각인 안 됐어요. 명심해야 됩니다. 이런 부모님들 명심해야 됩니다. 아이들, 전혀 이거 각인 안 됐는데 자꾸만 세상 각인시킵니다. 그럼 막 학원도 보내고 좋습니다. 문제는 진짜 것은 하나도 각인 안 돼있어. 그래서 키우는 게 아니고 반 죽이는 거지. 명심해야 됩니다. 그건 아이 돌봐주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어놔. 여러분 자녀가 나이 들어서 너무 어렵게 살도록 만들어놔. 우리의 책임입니다. 어떤 부모님 책임이요.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해야 돼요. 교사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이 교사가 모르면 안 되지요. 다른 것 각인된다 이거예요. 제가 아는 친구는 공부 잘했어요. 예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쉽게 서울대학도 갔어요. 그게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추일 날도 시험일 날은 교회에 안 와요. 또 뭐 어제가 날 때는 교회에 안 와요. 뭐 그것도 공부 잘하는데 뭐. 온 동네가 부끄러울 정도 해야 서울대학도 와요. 우리 동네에서 그랬다니깐요. 그런데 서울대학 나오고 미국 여학 갔어요. 어느 날 보니까 정신이 돌아가완 거예요. 자, 기가 찰 일이지요. 그리고 기가 정신이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인재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도 각인이 안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주일학교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태양아 유아 유아 유치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냥 무조건 각인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도 각인 안 시켰단 말이에요. 참 답답할 정도로 안 됐어요. 참 불쌍합니다. 크게 다 영적 문제까지 각인되요. 그렇죠? 부모님과 영적 문제 각인되요. 가문에 흐르던 각인되요. 어쩔 겁니까? 교회, 주일학교 사명은 최고의 사명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내가 부산중앙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정신병원 하는 장모님이 계셔요. 뭐, 찬송과 경련 대회인가 하는데, 심사위원이 여러 명 필요한데 저보고 오라고 해서 갔어. 아, 나 그날가 충격받았어요. 그 친구가 있는 거요. 찬송 경련 대회인데 그 친구가 머리 팍팍 깎은 채로. 그래서 실력은 있으니까 피아노 치고 있더라고요. 아,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 우리 장모님, 저는 피아노도 치고 멀쩡하네요. 뭐, 약을 먹고 좀 안정되고 하니까 그래. 실력이 있으니까 한다는 거예요. 약을 안 먹으면 언제 발전할지 모른다. 그런데 내가 살짝 물어봤습니다. 저러면 치유가 됩니까? 물어봤어요. 뭐 이렇게 음식 먹어보세요. 장모님. 평생 거 있어야죠. 죽을 때까지. 진짜 안 됐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볼 때는 모르지. 나는 아니까? 내 친구인데. 너무 안 돼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아는 그 친구인데, 너무 안 돼서. 무엇을 아이들에게 심을 것인가? 저는 공부 그거 하지 말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다 대학, 대학원 다 공부했잖아요. 여기도 다 그런 분들 앉아 계십니다. 우리 렘넨트들이 영적인 힘을 먼저 얻어야 돼요. 영적인 힘을 먼저 얻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흩어진 제자들이요. 흩어진 제자들은 언제든지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시대전환점 소개해야 돼요. 여러분은 지역전환점도 되지만 아닙니다. 시대전환점입니다. 자, 바로 보세요. 이것은 그냥이 아니고, 지구 생기고 처음으로 성교사 파송되어 나갑니다. 이스라엘나라 생기고 처음으로 성교사로 파송되어 나갑니다. 이스라엘나라 생기고 처음으로 성교사로 파송되어 나갑니다. 완벽하게 성령인도 받았죠. 여러분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성령인도 받아요. 그리고 뭐입니까? 그리고 뭐입니까? 마케도니아로 지난주일 보고 가는데 이런 일은 없나요? 마케도니아로 지난주일 보고 가는데 이런 일은 없나요?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해라. 뤼迪아입니다. 이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교회를 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필립부 교회로 역산났습니다. 이게 엄청난 필립부 교회로 역산났습니다. 시대전환점. 모든 흩어진 자들은 야손 이런 제자가 있습니다.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또 브리스벌 나오죠? 내 한 번밖에 없는 생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여기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거 다 틀린 겁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생이 전도자와 함께, 목사님과 함께, 성교사와 함께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뭐죠? 로마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시대전환점 속에 있는 거에요. 자 그럼 응답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옵니다. 내 사업을 성공시키게 된다고 하니까 성공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되어지는 교회에 있을 겁니다. 이게 말하시기 말하면 영직 시스템이 같아죠. 그래서 기도 시스템이 갖춰지는 게 여러분의 첫 번째 응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응답으로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모든 허감이 결박되는 날로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복음 막는 불신앙이 완전 결박되게 해 주옵소서. 베아스는 렘눈트의 영혼을 하나님이 주의 영호로 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각인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субтитры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nels. 아멘.